이번 시간에는 CSS의 최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필터 기능은 어떤 이미지 또는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. 어떤 그래픽 대상 에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뿌옇게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. 이 필터 기능은 뭐 혹시나 포토샵이나 뭐 기타 그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다면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이 코드화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이 필터 기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도부나 뭐 이런 회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필터 기능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익숙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작업들을 해 오셨던 분이라면 이 필터 기능의 가능성을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나 이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어떤 그런 툴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. 하지만 이 필터 기능은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드를 통해서 효과를 주는 것이고 코드를 통해서 효과를 준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효과의 대상이 텍스트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이 결합하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들을 결합한다면 아주 다양한 동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필터와 같은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? 잠재력이라고 할까?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필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필터라고 하는 섹션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. 자 이 중에서 css 필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을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 css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제들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필터가 없을 때의 이미지고요.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레이스케일 흑백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인버트 이거는 컬러를 뒤집는 거죠. 그리고 어퍼스틴은 이거는 이제 투명도를 지정하는 것이고요. 뭐 콘트라스트 그리고 블러 이건 이제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어 복수의 필터 효과를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. 이건 보시는 것처럼 콘스트레스트와 세츄레이션 그리고 세피아 이런 효과들을 조합했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필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웹페이지에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포함했을 때도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. 예. 이렇게 움직이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필터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보시면 비디오에 대해서도 CSS를 통해서 우리가 필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는 저는 잘 몰라요. 누가 잘 할 거냐면 디자이너나 예. 뭐 미디어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은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뭐 그 뭐랄까요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코드화했을 때의 어떤 힘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. 자 지금부터 이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내용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. 자 우선 저는 샘플 파일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 샘플.mt.jpg 라는 파일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도 자기 원하는 이미지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제공하는 소스코드에 있는 샘플.mt.bng 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jpg죠. 자 우선 제목을 하나 정할게요. 마 마운틴 그리고 img 그리고 sicn은 여기에는 뭘 적을까요? 샘플.mt.jpg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. 예. 자 여기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 우선 음 스타일 태그를 만들고요.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 있는 저 img에 대해서 어떤 필터를 주고 싶다. 필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필터는 현 시점에서는 비교적 최신 기능이기 때문에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벤더 프리픽스라고 해서 어 실험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거든요.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접두사를 사용하겠습니다. 예. 자 그래서 여기 웹킷이라는 것은 크롬이나 또 사파리에서 사용하는 벤더 프리픽스라고 하는 거고요. 여기 오페라 그리고 필터는 이제 나중에 이 필터 기능이 실제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이것만 남겠죠. 자 여기에다가 제가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을 뭘로 할까요? 예를 들면 100%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벤더 프리픽스도 반영을 하면 이렇게 되죠.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스케일을 주게 되니까 필터스 필터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흑백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100이 아니라 50%로 주게 되면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 흑백과 컬러가 50% 정도 혼합된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컬러풀한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자 그 다음에 음 지금 제가 한 효과는 이 이미지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 h1 태그에 대해서 필터라고 하고 이번에는 블러 라고 하는 효과를 주는데 블러는 특이하게도 효과의 강도를 이 픽셀로 주시면 됩니다. 제가 1 픽셀로 하면 저 정도의 블러 처리가 되고 이거를 10으로 하면 거의 안 보이게 되죠. 그리고 이걸 다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. 즉 텍스트에게 블러 효과를 줬지만 이 텍스트는 좀만 더 줄까요? 자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이미지죠. 이미지로 해야죠. 근데 지금은 우리가 블러 처리를 CSS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제가 마운틴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h1 태그이기 때문에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굉장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블러 효과를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미지에게도 주고 싶다.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블러를 카피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주고 얘는 뭐 100 픽셀로 하면 이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img 태그에 대해서 img 태그에 대해서 어 그레이 스케일을 100 픽셀로 주면서 블러를 3 픽셀을 아 100%죠 3 픽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굉장하죠?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해볼까요? img 태그에다가 이렇게 img 태그가 있고 img 태그에 hover했을 때 이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.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코드는 이렇습니다.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죠. 그리고 만약에 이 필터 효과가 어 부드럽게 적용됐으면 한다. 그러면 어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트랜지션이라고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이라는 뜻입니다. 트랜지션에 대해서 모든 효과에 대해서 어 1초 동안에 장면 전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. 자 그리고 적용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즉 hover 되었을 때 1초 동안에 걸쳐서 이 필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여기 있는 예제들을 좀 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줬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css에서 필터 기능은 아무래도 최신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터 기능은 뭐 포토샵이나 이 기존에 그 이미 있었던 그 그래픽 이라는 그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런 거에 참조해서 그것을 css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웹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를 주는 걸 통해서 상당히 큰 신선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예.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필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좋은 방법은 코드펜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건데요. 이 코드펜에서 독보기를 누르고 여기서 필터라고 입력하시면 css 필터를 이용해서 어 진행된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효과를 통해서 아 css 필터를 통해서 이러한 그 잠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고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똑같이 해보는 걸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조합하는 연습들 그러한 것들을 좀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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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